엑스파스 패드 보다 더 편한가? 엑스파스 패드 밖에 안써 봐가지고 이거 엑스파스 패드는 정말 편하긴 하거든요 아이보 권리 리포트 아이보 정비 시설의 상태 네 포트1 비활성화 포트2 발성화 포트3 비활성화 2에 있군요 어... 진행하시겠습니까? 진행했습니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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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너지가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달았냐? 오호! 이게 브러쉬건의 유니크였군요? 이... 뭐야... 메디슨 스틱이 뭐... 그... 이제 브러쉬이 아니... 그... 이게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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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 퓨전셀 마이크로 퓨전셀 최대출력 핵분열 건전지가 있네 핵분열 건전지는 무조건 시에라 마드라 칩으로 야 어딨어? 아 이걸 또 하는거야? 수리부 단말기 어... 엽니다 엽니다 열려있대 어 뭐야 어? 얘 다시 여기 있었네? 다시 내 동료가 됐습니다 자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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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배신하지 말고 잘 따라와야 돼 야 이것도 사용하게 만들어줘 위잉 뽕샤 위잉 뽕샤 이놈 이탈 랩 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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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아니구나.. 나 겁나 많은 줄 알았네.. 뭐 그런 자리도 있네요? 암살 못하는 자리로 와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감사하다.. 뭐 감사하긴 뭐.. 일단 와주신 건 감사하지.. 반갑습니다.. 이 오토닥은 정말 현실세계에 저런 게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자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하죠.. 랩이요.. ... 자자자자자자잔.. 자자자잔.. 두종오십! 엑스피가 맥시멈이라고 되어있죠 티모라비아님 어서오세요 이게 마지막 DLC고 본토에 있는 모든 장소도 다 찾았고 돌아다니면서 적들 다 죽였죠 모든 DLC도 다 깨고 이게 마지막이고 겁나 나름 꼼꼼히 살펴보고 본토 가면은 마지막 엔딩 퀘스트 하나 남아있고 엘리베이터를 타죠 그런 상태라 뭐 맥시멈 레벨이죠 맥시멈 레벨 된지 얼마 안됐어요 맥시멈 레벨 당신의 힘이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민첩성이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인혈역이 최고치가 되었습니다 어 넌 우리편 끝까지 함께 싸우자 이럴때는 우리 말을 잘해야되는데 근데 화술이 몇이지? 화술 100일텐데 근접무기류만 빼고 다 100이죠 근접무기류인 근접무기랑 격투 빼고는 네 갈갈에서 싸우는거 빼고는 다 100이죠 말빠를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우리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미리 터트려 놓을까? 미리 터트려 놓지 마자 일단 일단 어 아까 펄스마인밖에 없네 마인이 야 주머니폭탄 야 주머니폭탄 좀 봐 너 주머니폭탄 좀 만들어 줄 수 있잖아 자 주머니폭탄 3개 자 주머니폭탄 3개 이게 나름 지뢰잖아 미리 미리 해 놓는거야 미리 좋아 można 구aqu탄 우결 들어가 준비해서 나쁠건 없지 안녕 유리시스? 여덟 번째 대회 라이브? 아유 이.. 어어 흐릿해져 보였어 제기라 픽서 때문에 목소리 죽인다 목소리에 여기, 전문의 한 번에 안 kys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여기, 전문의 일은 한 번에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짜, 지금, 지금, 여기가 다행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신이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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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을 받을 때 야 내가 무슨 엄청난 사람이었나봐 뭐 되는지는 모르지만 아 내가 이곳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가 박살났나보네 내가 만들어 놓고 싸우진 말이셔 야 목소리는 정말 나도 이런 목소리였으면 좋겠다 캐리스토프님 어서오세요 아 안돼요 율리시스 멋쟁이 율리시스 여섯 번째 배달부 율리시스 나의 추종자 율리시스인데 야 내가 무슨 굉장한 전략과 플러스 막 굉장한 놈이었나보네 어 두어부님 어서오세요 중2병이라니 네 야 사회 그야 화살 90을 체크해야하네 90 난 100이니까 상관없어요 내 말발에 따라올 사람은 없지 내가 말만 하면 다 따라와 내 말발에 넘어오지 않는 여자가 아니 여자는 아니고 내가 여자니까 맞지 않나 아무나 없어 다 말발에 다 이기죠 우리의 희스텔리 우리의 희스텔리 이 기술은 이 강력은 NCR 모두가 다가오는 겁니다. 북쪽이 난다와 너의 수술이 없습니다. 썸버드님 어서 오세요. 화질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컴퓨터로 보는게.. 그런거지 않네요. 컴퓨터로 보시죠. 화질 확실히 좋아지지 않았나요? 깨짐 거의 없지 않나 이제? 네 이제 베스트 BJ가 될 이유가 없어졌어요. 베스트 BJ 신청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2000K면 볼만하니까 굳이 베스트 BJ 할 필요 없지 뭐. 이 정도면 볼만하잖아. 이 1000K하고 1000K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아.. 이야아아아아아 야아 꽝! 아아아아아아 오우와 이야아아아아아 다 터져라 으으 다른장 미사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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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져라 어디로 날아갔어? 콧물 습땡님 어서오세요? 콧물 습땡하셨으면 룬션로드입니다. 룬션로드입니다. Ủ이라 응 orthogonal 데어 Pie 어 안 죽었네 이거는 소기탈입니다 소기탈 예 소기탈 젠장 다 터트려버리겠스 덴벼 이거 쓰려면 사이코와 안정제 하나 정도 먹어줘 머리에다가 때려와가지 유돔살 나가라 다 덴벼 너도 덴벼 이런데 어떻게 맞냐? 투명있네 덴벼 끝 중어리폭탄 10개나 갖고있네? 중어리폭탄을 막 짠짜란짜란 짠짜란 얘네들 왜 다 녹았냐 근데 플라즈마를 누가 사지? 쩔쩔 쩔쩔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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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쩔쩔쩔쩔 저거 우리편이 깔아놓은거 아닌거 같은데? 아 그니까 우리편이 깔아 우리편이 깔아놓은거 같은데 저거 소위 그래내야지 소위 그래내야지 사실 이제 이거 뭐 어 어 이거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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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그대로 두고요 이거 맞잖아 내가 내가 결정하라는 건가 미사일 배달 취소하라고 이거 맞잖아 뭐 근데 취소하면 그 걔네들 못 가지 않나 추가 지역들 뭐 하죠 뭐 experiment 어.. 안돼 너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아 흙탄두? 이거? 이거? 안돼요 이것들 안 뽀개지는데요? 이것들 안 뽀개집니다 흙탄두 되게 많이 뽀긴 것 같은데 여기 되게 많이 있네 여기 흙탄두 되게 많네 그건 그렇고 저런건 안 부서지죠 이걸로 이걸로 쏴서 쓰이는건 이걸로 쏴서 쓰이는건 이걸로 쏴서 쓰이는건 불발시키는거죠 이걸로 그걸로 이걸로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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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려 그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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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란 자 감사합니다.